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! 아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당근한 곡이 저희의 마지막 곡이었어요 대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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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이렇게 앨범을 열심히 일찍 하시면 저희가 비교할 수 없죠?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신뢰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구요 네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? 네 초목장 네이버에 플로리스 주시면 지금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네! 초목! 하러 해주시구요 저희 탭에서 글 남겨주시고 맥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저기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곡 콤배드 앞두고 있어요 그쵸? 네! 저희가 새로운 곡으로 콤배드 할 예정인데 그 소식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? 인스타그램이 있더라? 네? 인스타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가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? 네이버! 네이버! 초록사양 많이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마지막 곡 금방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춤춰주세요 같이 놀아요! 같이 춤춰요!